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찬바람에 쌀쌀한 하루였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과 모레 아침은 오늘보다 더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0도, 모레 아침은 8도까지 내려가겠고요. 특히 모레 아침은 일부 내륙과 산간지역의 기온이 5도 이하로 내려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강원 높은 산간지역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내리면서 첫눈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에는 꽤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서울의 기온이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영동과 영남 동해안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비가 오르기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대체로 큰 일교차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